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온갖 조치를 다 내렸습니다. 직무배제, 감찰, 그리고 징계조치까지 내렸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내시워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징계조치는 문재인이 사인을 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집행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결정을 하게 됐는데 인용결정하게 되니까 그날 즉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약 일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법검찰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TBS 교통방송 김호중 방송이 관련된 진행을 하는데 진행자인 김호중이가 법조 쿠데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엉터리 판사라고 하는 등 TBS 김호중 뉴스 방송이 이런 법조 판결에 대해서 비판 또는 막말 수준의 발언들을 해서 이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16일 목동방송회관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공정성 위반으로 제작진 의견 진술을 거쳐서 경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 경고는 방송사의 재허가 또는 재성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어서 중징계 법정 제재에 해당됩니다. 해당 제재의 의결은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방송 당시의 김호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켰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의 코너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서기호 변호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판사를 해서 각하 빅렷 이런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엉터리 판사다. 엉터리 판사. 그러니까 고정 관련된 것을 논평을 하면서 엉터리 판사라고 했고 또 신장식 변호사는 이신점심에 의한 연성 구데타 이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연한 자와 김호중이가 합세해서 그 당시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구데타다 온갖 이른바 막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건과 의결을 했는데 이렇게 법정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히 TBS 교통방송은 공영방송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개인 팟캐스트 개인 유튜버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수준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김호중 씨가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 오늘날 공영방송 KBS와 MBC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사들의 방송의 왜곡, 편파, 조작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그걸 전형으로 삼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제대로 된 방송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본 인물이 아닌데 딴지 일발한 걸 만들어가지고 논평하고 이런 인물인데 이게 주로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시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은 많이 보고 듣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불편부당하게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제재는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방통위가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기울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 제재를 내린 것은 김호중의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철퇴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법정 경고를 내렸는데 현재까지 뉴스공장은 2018년부터 주인 4차례, 경고 3차례 모두 7차례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마 방송사 중에 가장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방송사 중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일 때 페라가모, 생태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를 내쉬어가지고 쭉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 당시에 오세원 시장과 또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자였던 박형준 후보자를 LCT 관련된 익명의 제보자를 내쉬어가지고 계속 비만했던 그런 방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방적인 자기주장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서울시민이 낸, 서울시민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모아놓은 천만 서울시민들이 이런저런 세금을 내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이 방송에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또 특정 정파를 지지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홍보,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지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이 김호준 방송에 큰 철퇴를 내고 심판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호준 씨는 지난 7월 달에도 7월 9일 13일자 방송에서 코로나가 그때 확 창고를 했을 때입니다. 몇백 명 수준에서 천명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문재인에게 해내서 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나 라고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장도 선출된 지도자인데 서울시도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내셔더니 그때의 코로나 상황이 두 배 정도 더 심각해졌다. 역학조사관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려야 할 타이밍인데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를 대해서 역학조사 TF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서울시는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운영된 바도 없고 또 관련된 조직은 역학조사실리가 있는데 역학조사실은 7월 30날 신설됐고 이 조직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김호준의 보도 자체가 악의적이고 잘못됐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호준 뉴스공장은 이런 것을 보고 정정보도 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의제기.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는 서울시가 T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돼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김호준 방송의 편파, 왜곡, 조작방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역시 이거 아직까지 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한다는 게 없애버리라 이거 아니라 제대로 설립 취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설립 취지대로 보도방송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세훈 시장이 공략한 대로 이걸 교통방송화하든지 아니면 교통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김호준은 앞으로 그 방송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방송을 폐지하겠다 하니까 그때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게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하면 김호준 씨는 교통방송만 해라. 그러면 놔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선거 때에 이런저런 공략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 끝나고 난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번 이런 왜곡 편파 보도가 문제가 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도 서울시장 시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공정한 방송을 해주기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울 교통방송으로부터 어떤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그게 방송사이기 때문에, 언론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 상대방은 아주 뭉개려고 하는데 공정, 객관, 정의, 진실, 사실 이런 걸 아주 유유히 웃으면서 그냥 파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매달려가지고 제발 공정방송 좀 해주세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서울시장이 약하게 보이는가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 보도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예상권도 있고 인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편이라고 비판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도 법정 제재를 해서 철퇴를 내렸다. 얼마나 김호준 방송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전체에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빨리 원래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교통방송을 즉각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성상경TV였습니다.